오늘은 큰지에 오케마로 가볼랍니다. 얼마나 큰일 났다.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란가 좀 모르겠네.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. 큰지에 오케마로 왔습니다. 그늘을 찾아서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아는사람만 갈 것 같아요. 어이구. 너무 빠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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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 맛있는데 모기 고기 고기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되겠죠?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모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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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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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